와 너도 개인 라이브를 하는구나 그땐 나를 다시 기억해 맨날 땅이 나불 태울 때 저 푸른 하늘 보며 뛰었네 와 너도 잘했습니다 안녕 안녕 저 푸른 하늘 보며 뛰었네 와 오늘 라이브 처음 해봐 와우 오 진짜 진짜 아름다운 세상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안녕 이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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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지금 뭔가 시간이 오후 18시 이후에 3분인데 15일 5분 11 9 7 12 9 9 9 10 11 10 11 10 11 12 11 12 13 14 무슨 맛인가요? 깜짝 놀랐는데?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우 이게 전보다 L.A가 하루 종일 좋은 맛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시계를 못 잡는데 진짜 우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 한 번 들어봐요 반식 좋아해요 반식 좋아해요 이거 반식하겠지 얼마 전에 배울 생각 없이 다시 이야기하고 반식ẩ 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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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반식 할래 expanding 그리고 내 세상에 가 정말 맞네 세상 그대로일걸 이번 영원하진 않을걸 We know we start We know we start 해가 있다면 꿈을 꾸고 싶다고 We know we start We know we start 달빛이 없다면 변하기 싫다고 널 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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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a 정말 한국어로 무슨 말이에요? 네 네 네 내게 왜 꿈을 꾸냐 되묻는다면 배부른 소리 할 거야 잠시 내려놓고 난 메커니즘에 마켓 스테이쉬는 거라 할 거야 what's this what's this 공상상답에 모든 날 왜 연속을 오와 상상의 느낌이네요 그러면 저런 gras 점심시간 si un 병을 먹을때 is yes ? 둘 sweet is sm oh 여러분과 라이브를 하겠다고 여쭤보는 건가요? 라이브를 해야겠다. 라이브를 보세요. 사실 막 오늘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과 진짜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멤버들은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좋고 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뮤직비디오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곡 오자마자 굉장히 멋있는 필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튜브를 좋아해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자주 하는데 그런 제가 모니터를 하던 거는 프로그램 쇼를 제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런 그 곡을 낼 때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좀 더 뮤직비디오에 지금 지미 팀에 노래했거든요. 아 진짜 드 Soo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 2, 2, 3 1, 2, 3 잘할까 진흙 같은 내 삶 속 한 송이 널 안고 꽉 막힌 연습셔도 함께하면 난 꿈으로 너도 없던 꿈 더 이제 공감대 형성이 멸돼 우리의 리듬을 막기에 충미성기에 큰 운명적인 밤 Let's get it on par 외의 보름을 겨치는 감심장의 팀밤 하나 되는 동작 너로 알아가는 지금 내 맘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걸 춤을 좋아했듯이 널 So you're my love You're my love That's what I like 함께하는 미션이 좋아 너와 함께하는 춤들이 좋아 너와 I just want love, want love, want love I really want love, want love You're a mix tape I'm a mix tape I pode talk to yourself 믹세 비앙은 50 만화 toes grille 함께하는 눈이 좋아 너와 함께하는 춤들이 좋아 너와 I just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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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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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ance 느꼈어 baby 순간 너와 나 baby 그 모든 합이 010까지 맞춰진 거 baby 넌 하루 다 위로가 된다는 걸 baby 느꼈어 baby 순간 너와 나 baby 그 모든 합이 010까지 맞춰진 거 baby 거친 속도 baby 흘린 땀도 baby 넌 하루 다 위로가 된다는 걸 baby 함께하는 눈이 좋아 너와 함께하는 춤이 좋아 너와 I just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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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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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ance 앨범을 사실 이제 믹스테잎도 믹스테잎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정말 손을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앨범 작업하듯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앨범으로 저는 또 치고 싶어요 이게 믹스테잎 그래서 어 뭔가 진짜 이 셀베틴을 좀 더 앨범 플리스로 만들다 보니까 아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됐어 뭐 뭐랄 음 아 브라질의 이기신 안녕 여러분 엘리오 엘리오 제가 제가 이제 또 월드퀄이 많이 있었어 이렇게 많은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기에 오신들이 살아났어 나만 어쩌다가 이렇게 라이질에서 한 자리에 오신대 팬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어 와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와 신기하다 벌써 제가 아까 한 명 들어오면 이야기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 이제 너무 무서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분위기에 그리고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죠? 사실 저도 너무 많은 스텔을 하다보니까 근데 여기가 하늘키 있잖아요. 하늘키 있잖아요. 하늘키가 고진하시는데 음.. 역시. 왜요? 아 여러분 정말 hold on 띄니요? 진짜 띄니요? 진짜 띄니요 이 정말 또 나를 바쁘게 음악 스크린 헤드 밥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배가 부끄러워 마이크드랍 리믹스 저 마이크드랍 리믹스가 오늘 제가 오늘 일어났을때 딱 공개가 되어있더라구요 그 티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잘나 우리의 또 우리 친구 와도 에어키가 또 폭풍 연결해줬어요 저한테 따라줬어요 어우 멋있더라구요 밥 한번 먹어야지 지금 찌개 항상 찌개 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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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더라 여기가 너무 쉽다 여기가 되게 너무 쉽고 너무 쉽고 너무 쉽고 생각 못했지 그 욕심이 지욕을 부르는 나팔이 되었지는 그래 그냥 어울리는 거 같은 것 같아 원래 맨날도 진짜 손이 진짜 손이 오지 굉장히 좋아 그 입술이 너무 달콤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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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입술을 흘러나가 그 입술을 미치도록 도와주 달콤함에 중독된 병실 그래 병실 실 실 놓치기 싫었단 말 손길 Too bad 근데 진짜 약간 근데 이게 It's too swee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Too bad 향을 안 들어주는 거 같아 아 또 It's too swee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Too bad 근데 성공하네 Bu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Too bad Bu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It's too sweet It's too evil It's too evil It's too evil You're too evil 멕스코어 아미 오우 제펜 제펜 언제 몇 분이에요? 2분이에요 지금 진짜 많은 팬분들이 아르헨티나 남인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프라리아 My blue back in my world 그립다 그 시절 파란 나와 가벼운 손 냉정과 엿정 사이의 무기를 재보지만 지금 난 그저 파랗게 타서 죽고싶다 유럽 팬 여러분들 유럽 핫도그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오 매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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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음식이 지금 다 빨개요 야 문제는 이거는 이 음식을 딱 보면 진짜 충격무일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코리안 유노 조기 조기 베리 고기 싫어 요즘 비쥬얼이 조금 네 어떻게 되냐고 어우 지금 빨간 머리 보고싶다고 생각하나 그렇구나 여러분 자 또 84 AMA AMA를 위해서 빨갛게 음색을 했죠 좀 살짝 좀 빨갛기네요 좀 빨갛기네요 근데 뭔가 이건 DNA 컨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넬에 대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러브 유어 헤어 땡큐 당연히 야 엑소 여러분, 사진 진짜 저희 여기가 엔진 씨 2마리 아냐고 컨셉이란 게 있습니까? 매운 돌아가본다고 이때는 나로 보기를 선택한 삶으로 I'm not go 뭐 세상에는 it too 변하지 않는 맨 진슈 I'm not go I'm not go temptation I'm not go 인생의출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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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명의선택 So we're here 내 앞을 봐 The way it shine Keep going now It's going, it's going, it's going It's going, it's going, it's going It's going, it's going forward 나이기엔 안쓰네 아 진짜 나 이제 이거 많이 스킬린다고 하네요 이거 많이 스킬린다고 하네요 그럼 모두 해소되는 팻파 가장 믿던 그들을 답은 내 심장 하나뿐인 호흡 하나뿐인 스마일 하나뿐인 너 세상 그 진실에 확실해진다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나 너무 그리기 진짜 이제 아름길 전부 늘 운명의 선택 so we're here 오 진짜 내 앞에 와 don't rain shine keep going now we can get love we can get love we can get love wherever my words we can get we go we go we go just trust us girl 믿는데로 위가는데로 명이 됐고 중심이 됐어 wherever my words 힘든대로 또 슬픈데로 we go we go we go 위로가 됐고 나 알게 전소 just trust us girl 내 앞에 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했어요 너무 멋져서 하니까 제가 지금 입꼬리 책이 있는데 이런 순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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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의 소금과 주름 잡히다 떨어진 피들 사혹하면 튀는 비둘기들 영 못 잡지가 피름 나 쿨하게 까 내려가 시중 관음해라 내 저주름 Why? 2년 반 동안 불같은 이 신을 참관하면 방관하기 이 내공이 이제는 반응할 때야 거침없이 남바라기 희롱에 판팔하지 다 하나 가지 모델 두기를 겨냥하지 내 하늘 다 봐드릴께요 다 들으면서 자각하기 real real 내 가면은 나았어 이게 내 좌우면 너는 나으면 살아 나 똑같이 야 너 본질에 맞춰 Korean 사각이 girl 화이팅만 해요 난 모두의 수박이 되고 난 그걸 계기 위해 그동안 미루고 미루면 비라는 노력이 그 시름에 아아 다 똥줄 타고 샷다 콜레 무릎라 콜레 무릎라 콜레 무릎라 콜레 무릎라 와 진짜 너무 놀리잖아 내 팬들도 모두 다 꺼리게 해요 헤이러들에겐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너무 재밌는데 이제 뿌린대로 걷어 호평은 날 숙이게 할꺼봐 욕들을 먹으면 곧바로 소화실까 다 똥으로 사질을꺼야 내 욕망과 욕망은 오스타 나 원하는대로 갇혀 내 껄름대로 곧가 애초에 상대가 안 돼 내 육진을 팔자 아래 다 걸리적거리는 간에 내 나이답게 각투 당해 내 팬들이 길터 준대도 이제 사뿐히 줄여 바보 내 형제들과의 노력 배도 내 곁에야 있으냐며 다 모이 다 모이 다 모이 Like brстве Like brú Like brú Oh brú 마이크 드럼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쳐왔던 월드스쿨 힙합을 녹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춤을 때 재미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 더 이쁘네. 더 이쁘면 월드스쿨 힙합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다시 춤을 연습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보니. 춤이 진짜 재미있어요. 춤이 정말 재미있어요. 태양에서 마음이 푼.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월드스쿨 힙합은 시간만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능하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전문적인 데헨터 형님들 추대를 해서 지연수를 한다는 것 같아요. 진짜 배워도 안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방송을 하는 것이 어떨까? 라이브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진짜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국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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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춤을 딱 한 해 드릴게요. 다르다. 다르다. 꼭 봐라. 오유콘 다 가신다고요? 이 춤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 상관없이 아직 비엠 지금 타면 안됐잖아요 여러분. 아주 불안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있는데 복근 이야기가 웬말이니. 아 진짜 깜빡하네 진짜. 당황스럽네요. 상처는 생각보다 상처. 댓글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서요. 아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들.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좋아하는 노래를 잠깐 들어볼까. 지금 댓글들에서 뭐 이렇게 전화가 남긴 게 있어. 왜 이렇게 말했던 건가. 아 진짜 이거.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네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하루에도 수천 반씩. 네 모습을 되뇌이고. 생각했어. 내게 했던 모짐 말들. 그 싸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들. 고맙습니다. 네 aparece kolej być.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네. Oh girl 그때 가볍게 한 마리 진짜 가볍게 만들어 우리 사연 익숙함이란 게 무엇보다 무서운지 몰라 니 속만도 몰라 결국 후회 가득한 너와의 입을 가지 날이 갈수록 커져간 이 빈자리 Oh shit 아름답던 우리 꽃밭에 무릎 좁아도다 추억들만 만개한 채 그리우에 향한 부어나와 너 다시 볼 수 있다면 나 내 모든 걸 보여주고파 널 꽉 가라띠고 있는 내 맘 꼭 다 너에게 전하고파 Not for will, for will 이 진심이 네 품에 안길 때까지 그냥 날 안아줘 나를 좀 안아줘 아무 말 말고서 내게 달려와줘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맘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잖아 왜 이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커졌어 나 너를 사랑해 멤버들의 여력을 많이 받았잖아 주가 형은 이제 긴 침묵 속에서 소리내 외칠게 정국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큰 개념이 없고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정국이도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국이는 진짜 생각해보면 이런 연예인이 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연 이거 뭐랄까 연예인 DNA야 부럽놈 아 그렇죠 sorry RM 그렇죠 RM sorry 우리 또 또 남준이가 또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RM으로 RM으로 여러분 다들 RM으로 불려주세요 RM RM 거꾸로 하면 MR 여러분 MR 주세요 RM RM MR RM 사실 진짜 뭐 제가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남준이가 정말 남준이가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을 통해 한 결정이에요 네 옆에서 봐온 친구로서 또 그 이름에 대해서 또 애정을 갖고 제가 또 많이 우리 RM을 우리 불려줘야지 그래서 벌써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한 지가 30분이 넘었어요 네 지금 사실 뭐 얼마 먹진 않았지만 사실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먹으면 사실 잘 많이는 안 들어가네요 네 여러분 뭐 한 뭐 기른자 하면 이제 10분 정도 더 할 예정인데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두둔 두두 두둔 두두 사실 이 라이브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밥 먹고 뭐 할 예정인가요? 밥 먹고 사실 일단은 좀 씻을 예정이고요 씻고 어 그 믹스에 곡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곡을 좀 정리를 하다가 바로 잘 예정입니다 이게 요즘 스케줄이 계속 오전에 시작해요 오전도 아니라 거의 새벽에 시작해요 예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일찍일찍 어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즘 진짜 저는 어 확실히 저는 뭐 잠을 포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예 잠은 진짜 꼭 자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랄까? 예 와 잠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진짜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시차도 있는 거긴 한데 어 잠은 곡 잘 또 아이고 어 잠깐만 뭐야 음 음 음 호번수 호번수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호번수는 꼭 시간이 나면 할게요 예 그리고 이런 허 랩라 성인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곡을 만드는 뭔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없지 않아 그런 공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도 있어요 예 저도 사실 꿈꿔왔던 거고 그런 콘서트는 꼭 뭐랄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음 또 좋은 곡이 나오면 또 공연할 때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때 많이 와주실 거죠? 만약에 공연을 한다면 라이브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할게요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응 응 쒸 쌍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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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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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러분들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흐흠 흐흠 예 예 아하 beautiful girl 그녀는 내게 정겨 so I can't call you she says 네가 남친이 없는 걸 미뤄봤을 때 맘에 두른 철백 나 같은 평범 나만 네가 만든 기준의 결격 so suck 친구랑 까면 네 앞에서 내 본심을 숨겨 까면 편한 사회의 봄지로 슬라이든 답답함에 매일 밤이 불에 날리는 하이킥댴 맨날 유옥해 네 표정들아 난 안해면 안자 자체를 못해 보고 있자 네 머리카락 아 아 신분이 정말 정말 신나게 프러스에 있었어 아 아 아 황구 냄새가 제일 좋대요 와 황구 냄새가 제일 좋대요 아 여러분 황구 냄새 황구 냄새 와 하하 흐흠흠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또 상상해 You will be with me You will be with me You beautiful 이야기 하기가 좀 깜빈해요 지금 멤버들 지금 뭐예요? 네 멤버들이요 지금 아 또 각자 예쁘고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또 상상해 You will be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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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좋아곤 애 서주의 소문에 내 눈은 너를 넌 봐 그리고는 봤을 때 도를 지나서 미쳐 그래 내 마음은 건반에 서쿨처 자존심을 지켜 안쪽으로 눈길에 어 굉장히 아 나의 이야기를 어 라이브 너는 라이브 넌 한편 미친 하지마 유니폼 keh 엄청난 댓글이 두유닉일 와 와 돚어리사만 버려 어 와 이런 거 같아요 어 백 아 이렇게 또 상상을 해 두꺼리 두꺼리 말씀하셨는데 두꺼리 두꺼리 여러분은 양념에 대해서 애장품을 할 때 내 뱃지가 먹고 있는 값을 때 널 이렇게 또 상상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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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polít 와 진짜 영광 아름다움 여러분 이슬 라이브요? 그래도 알코올에 약해요 보고싶다 나도 보고싶네요 이랬어니까 여러분 그..뭐야 라나님께서는 당신은 자유형 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직역 그대로 하셨나봐요 스위스타 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직역을 한번만으로 하셨나봐요 자유형 랩을 할 수 있습니까? 자유형 랩 진짜 못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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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형 랩 여러분 2분 남았어요 민수랑 화이트해달라고요? 나의 전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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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근데 거기에 목표를 하면 안 돼 근데 거기에 목표를 하면 안 돼 근데 왜 그럼? 뭐 그럼? 여러분 내 기억이 나 저기요 또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후 언급한 아 아니 왜 왜 왜 귀엽다 가 물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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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오케이 여러분 15분이에요 여섯 하나. 응. 여섯 하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여섯 하나. pore. 저거. 안 연상. 천천히. 네. 회복. 네. 엄청 잘한다. 오. 왁. 전. 외곽. 롤 소스 롤 소스 롤 소스 롤 소스 롤 소스 롤 소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와이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팬의 룸이 톡톡이 가나고 톡톡이 하나 꺼내면 모든 게 중요하다고 와 정말 수고 좋지 않나요? 지금 58만 4000명이 보고 있는데 와 이 58만 4000명이 순간에 이 네네 톡진 하나로 모든 게 꺼져 버립니다 이거뭐? 이거뭐? 여러분 여튼 자주 찾아올게요 우리 라이브로 간다 우주가 저런 우주가 저런 주제한 맘이 주체가 된 문제의 컴플레인 현실에 병원의 꿈 꾸지만 부가피한 전쟁 중 계속되는 일보 후퇴 입어든 지는 언제 진작같아 난 우는 일자 가려진 그림자 핵담이 비참해져가는 일당 새싹두 시들게 만드는 가뭄 같은 해답 소리쳐 노래 봐도 난 전 같은 이 세상 야 니들 다 모순 없어 부딪혀 보고 달려보자고 결실을 맺혀 야 그 조각이 될 수 있다면 큰 하품구 말없이 내 이 나라에 먼저 It's fine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비해 I wish I could be a picture of this It's fine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비해 I wish I could be a picture of this 난 원래 그들 같은 날개 염증 있는 자에게 꿈 누른 밝게 세주는 nightmare 평화는 be right there 난 놀래 그들 같은 날개 백이 있는 자에게 꿈 누른 밝게 세주는 nightmare 평화는 be right there If I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비해 I wish I could be a picture of this If I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에게 비해 I wish I could be a picture of this I wish I My name is my life 희망적 vibe 부정보다는 긍정 타입 이름값 해, but ain't no price 무슨 정파 고침없는 알뜰 지겨해 욕과 속된 말 본 내 음악 개선안에 나를 말하자면 매일같이 디뎅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인생 삶에 대한 기대가 만든 인생 내 자신을 믿고 위를 하는 instinct Respect My father, mother 그 피를 다 먹어 내 받은 my time 그 모토에 맞게 뛰어 이게 나만의 here 내 세상에 Cheers Hello to my whole world 내 세상인 girl 나만의 이야기 달려해져 you my little Okay shout out to my whole world 그 눈과 있던 돌자 세상에 한 바퀴 소설 같은 나만의 feel Yeah 빠져보는 것 Yeah 파헤쳐 보는 것 Yeah 부딪쳐 보는 것 Yeah, yeah, yeah This is style, this is mine Beats, beats, ton 얘들 이심동체 타임 함께해보자 여긴 장수왕 모두 아로락스 나한테 모함작 I follow 자 알차게 당차게요 마신 학과 주의자답게요 그저 즐겁게 다함께요 수면이 백조가 돼보는 거야 Yeah, yeah 세상에 자신을 deep in 믿음을 가진 종교처럼 Amen 의미를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 되었기에 받기만 하면 돼 Feel like pain Hello to my whole world 내 세상인 girl 나만의 이야기 달려해져 you my little Okay shout out to my whole world 그 눈과 있던 둘 자세상 I'm about feel 소설 같은 나만의 feel Feel Hello to my whole world Hello to my whole world 내 세상인 girl 이 세상은 길거리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은 길거리가 없는 거야 I'm about feel Hello to my whole world 내 세상인 girl 나만의 이야기 달려해져 you my little Okay shout out to my whole world 그 눈과 있던 둘 자세상 I'm about feel 소설 같은 나만의 feel Feel I'm a space western있게 yard I'm a space 저의 업체들 I'm about feel your heart bad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